야담 이야기 시어머니의 포악은 오늘도 날 새기만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시작되었습니다. 온 동네 박내가 다 떠나가도록 입에 개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떠드는 시어머니 등살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며느리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기승만 날로 늘어가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동네가 부끄러운 것은 고사하고 진절머리가 나도록 자신이 싫었습니다. 속 시원히 말대답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으련만 자기에게도 떳떳지 못한 약점이 있으니 아무리 억울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악다구니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포다를 부리고 며느리를 들복는 것은 지난 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남편은 등짐장수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탓에 집에 있는 날은 1년에 며칠 명절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허전한 잠자리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밤마다 팔자에 없는 생과부의 서롬을 지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날은 화창하고 봄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며 온갖 가지 꽃들이 활짝 웃는 봄이 왔건만 며느리는 이런 봄이 웬일인지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공연히 산란하여 곱게 핀 개나리 꽃잎을 후두득 뜯어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먼 골짜기에 아지랑이가 유난히도 선연한 어느 날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보리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전부터 며느리에게 심상치 않은 눈길을 던지던 옆집 돌새가 어느새 따라왔는지 며느리네 등 뒤에 바짝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목덜미의 사나이의 뜨거운 입김을 느끼자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며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보리밭에서 돌새는 평소 연정을 품었던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서자 벅찬 기쁨에 며느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돌새를 뿌리치려 했지만 남정래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나이의 열정에 손목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까이의 사나이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환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살쾡이처럼 살금살금 뒤를 밟은 시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손만 잡힌 것을 번연히 본 시어머니였으나 그 후부터 걸핏하면 환양질을 했다고 며느리를 모함하였습니다. 청상과부인 시어머니도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모를 리 없으련만 손목 한 번 잡힌 것을 그처럼 과장해서 욕하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남편이 다녀가는 날에는 시어머니의 극성이 정도를 넘었습니다. 저런 뻔뻔스러운 연 같으니 그 더러운 몸으로 천연덕스럽게 서방을 끼고 자. 몇 놈의 시를 받을 작정이냐?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듯 이런 욕설 끝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20대에 과부되어 깨끗하게 수절하며 살았어. 어디 함부로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녀? 부득이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남정내와 눈만 마주쳐도 죄를 지은 것 같아 꽉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단 말이야. 며느리가 옷고름이라도 단정히 고쳐매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눈꼬리는 어느새 귀쪽으로 바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어느 놈 만나려고 저렇게 야사를 부리나? 제 버릇에 못주는 천하의 환향녀는 다르구나. 이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우더니 시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려 이웃마을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서러운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놀러온 순돌 할머니가 보고 놀라 달려와서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라며 나에게 말해보아라 하니 며느리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복받쳐 순돌 할머니에게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노파에게 며느리는 이제까지 자기가 당해온 수모를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순돌 할머니는 의분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더니만 이게 꼭 그 짝이구먼. 제 행시를 바르게 하고 나서 남을 탓할 노릇이지 제가 어디 그럴 주제가 된단 말인가. 자기는 과부처지에 글방 훈장님을 좋아해서 훈장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도리어 회촐이 맞았던 일은 잊었나. 그뿐인가 삼돌인지 사돌인지 하는 동네 머슴 녀석과 노란하다가 음란죄로 커다란 북을 메고 사흘이나 새 동네를 돌아다니는 조리돌림까지 당했으면서. 저는 그랬으면서 며느리가 외간 남자에게 손목 한 번 잡혔다고 이렇게 죽도록 들복는단 말이야. 순돌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죽고 싶은 생각이 싹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 망신을 당하고도 여태껏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손목 한 번 잡힌 일로 생목숨 끊고 원혼기가 되어 떠돌아다닐 게 뭐람.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며느리는 살인문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자 이제까지의 설설 기던 태도는 버리고 보따리를 꾸리며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법이에요. 어머님 소원대로 환양질한 저는 쫓겨갑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도 그렇게 큰소리 치실 행실은 안 하신 것 같더군요. 춘정에 못 이겨 글방 훈장님 방에 뛰어들었다가 호되게 종아리를 맞으셨고 또 머슴과 놀아나며 가진 재미 다 보시다가 들통나서 새 동네의 조리를 돌리셨다더군요. 참 장하게 수절하셨군요. 며느리는 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마늘통만한 쪽머리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발을 구르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느 년이 나를 그따위로 모함하더냐? 내가 언제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다고 그러더냐? 사람 잡지 말라고 그래. 나는 볼기만 다섯 번 맞았을 뿐이야. 알겠어. 그리고 또 조리돌린 일만 해도 그래. 새 동네를 돌다니. 나는 윗마을과 아랫마을밖에 안 돌았단 말이다. 어느 년이 그런 거짓말을 억지로 꾸며댄단 말이냐? 침을 튀기며 변명했으나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참 오랜만에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말이었군요. 이제는 어머님의 과거를 생각하셔서라도 제 실수를 더 이상 들추지 마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이 어머님의 꾸중을 참아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보따리를 빼앗으며 유순하게 의족해 살자 했습니다. 아가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우리 의족해 살아가자꾸나. 라며 청상과부인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모시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하죠. 이 이야기가 딱 그런 꼴이네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시면 서로 오해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ıl과 형 freshmen의 양이 연올이 failure. 여러분들도 역지사지를 두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일어나지는 않능으로.